비싼 건강검진 나도 몇 년 전에 그냥 좀 비싼 걸로 저 건강검진 한 번 했었는데 깨끗하더라 나도 다행이다 의외로 다행이네 근데 걔 의외 결과가 나왔어 뭔데? 비만 고위험군이야 너 지방관 있지? 아니 유전자 아아 유전.. 유전적 특성이 비만 고위험군이래 와 근데 형은 약간 그거네 유전자를 이겨? 유전자 이겼네 어 이긴 거임 신기하다 진짜 안 먹나 봐 입이 짧아 반 길어 너 무지..하지 부럽다 입 짧은 사람 항상 부러웠어 입 짧은 사람? 응 근데 나 어릴 때 잘못 배웠어 왜? 배부른 게 이제 배가 빵빵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배부른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 크고 보니까 어? 귀엽네 아 근데 사람마다 배부르다의 정의가 좀 다르긴 해 배빵빵이 진짜 배부른 거긴 하지 근데 나는 너무 배빵빵하면 그.. 불쾌해 어 식도까지도 심부러 올라오는 그 느낌 싫어서 나도 싫어 그래서 그냥 아 이제 배가 안 고프다 하면 그만 먹거든 그냥 한 50%만 치우는 거 같아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어 그렇지 거기까지가 속이 편해 노재미네 대화가 노재미에요 비틱 대화 모임 알겠냐 돼지새끼들아? 돼지새끼들 야 진짜 말인 애는 그러면 안 돼 나는 해도 돼 근데 이렇게 미고님은 2점을 연기 개못해 연기 개못해 뜰배 못해 자 그럼 4번 플레이어는 아 둘이 바뀌었구나 아니 내가 안에서 들어도 둘이 헷갈리더라 뿌이가 미쳤음 그러니까 와 너무 힘들다 형이 너무 약간 너무 여자여자하게 말해가지고 저 큰일 난 거 같아요 왜요? 채팅창에서 많은 형들이 갑자기 저를 다른 눈빛으로 부르셨어요 최근에 언제 나갔어요? 저 오늘이요 오늘 뭐 했는데요? 산책이요 산책을 왜 했어요? 날씨가 좋아서요 알겠어요 아니 마이토가 너무 귀엽잖아 누구지? 또 질문해 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누구지? 이런 말투가 있나? 선생님인가? 아닌데? 네넬스는 이모... 네넬스인가? 아 니가 달라보여 이거 왠지 달라보여 음영한 이모티콘이 계속 올라와요 눈치 됐어요 나는 삐붕 약간 쇼핑몰 같은데 사람 진짜 마련돼서 삐부가 한마디 하면 어 삐부도 하고 돌아볼 것 같아 한번도 못 봐도 아니 말투가 이게 이렇게 살아와서 방투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끼네 어렵끼네 몇 년간 살아왔어요 난 그래도 안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 딸피 바꿔 딸피 너도잖아 딸피 너도잖아 짜증나게 하지마 자 시간 종료 되었습니다 이제 화려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더 마킹도 다 했어요 네 최종 공개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이없어 26일이 몇일이죠? 어.. 금요일? 일정 생겼네 어제 그 기어다니는 게임 있잖아요 저 솔직히 공갠동에서 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뭔가 반응이 르네님 뭐든 다 먹어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게임 끝나면 전화해달라는데 잠깐 게임 좀 다운받고 보고 계셨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게임 이겁니다 재밌어보여요 아 링크로 드릴까요? 잠시만요 네 와아 아니 그림 이거 오해예요 근데 나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게임 아니 아니 나 이거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저거 스팀 보다가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아니 이거 이거 좀 최근 게임 아니야? 맞아요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근데 나 이거 저번에 스팀 보다가 한번 본 것 같아 그때 약간 좀 아 끊이는데 멀 튀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와 근데 이거 재밌겠.. 재밌겠는데? 하하하하하하 재밌겠는데? 어 편한 편한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재밌겠는데? 아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니까요 이거? 그림이 좀 줄여서 그렇지? 아니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재밌었어요? 똑같아 이거랑 게임 형태가 기어만 다녀서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생각나네 아니 안 해본 게 없으시네 마크는 없는 게 없네 사실상 그 제가 미리 예습했다고 볼 수 있죠 아 너무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? 좀 그런데 금방 끝나면은 저희 그거 하죠 야추 하죠 야추 아 좋아해요 야추 엄청 좋아하시네요 근데? 야추 좋아합니다 뭐 그런데 왜 좋아하지? 최근에 외국인들이랑 했는데 제가 다 이기고 왔습니다 누구랑요? 중국인 일본인이랑 하고 왔는데 제가 다 이겼어요 아 모르는 사람이랑? 네 아 오늘 하고 왔어요? 아 오늘 말고 저번에 왜 모르는 사람 나 스트리머 중에 야추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사람 처음 봐 아 그래? 아 그러고 보니까 레나님은 중급으로 다 깨셨죠? 네 그거 하드로 다 깨면 진엔딩 나온대요 그게 상급으로 다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련 난이도가 나와요 그거까지 깨야 진엔딩이야 상급만 깨서 되는 게 아니라 난이도 두 개를 더 깨야 돼요 아 저 진엔딩 왜 이렇게 빡세게 만들었대? 그 고인물들 좀 많이 즐기라고 레나님 고인물인데 진엔딩 켜놔 응 안 하시나요? 상급팀 깨시면은 제 옆에서 그거 그림자복도 진엔딩 보겠습니다 너 진짜 후회한다 나보다 네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왜 더 빨리 깰 것 같지? 아 묵히고 야 고급이 중급이 몇 시간 걸렸어? 10시간 정도 걸렸지? 넘게 걸렸지? 그럼 고급이랑 해서 최소 20인데 아니지 이게 한 번 깨서 아무리 상급이라고 해도 좀 더 빨리 깰 것 같아 중급보다 아 왠지 남의 불행을 위해 나도 같이 불행해지고 싶으면 이런 맘이 들어 아 최근에 그 게임 나왔어요 그 돌 굴러가는 게임 있거든요? 아 그거 한 번 해 그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거 깼어? 난 그거 깼어 와... 아 튕기지 마세요 제발요 죄송해요 그거는 사먹긴 했는데 그거 진짜 오래 안 걸려요 몇 시간 걸리셨어? 저 그거 3시간 걸렸어 3시간? 진짜 금방 했네? 근데 그거는 피지컬이 별로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? 어... 그냥 실력 방금 실력이 필요해 그런데 말 생각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 문장이 안 이어지잖아요 피지컬이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실력만 있으면 돼 약간의 실력? 어 끈기 그럼 저 돌 깰 때 램랩 뭐 할 거이? 네? 램랩 뭐 게임? 저는 근데 최근 그런 나온 게임 다 깨서 아! 하나 못 깬 거 있어 뭐 못 깼는데? 블랙홀 탈출하기라는 게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는데 와... 나 그냥 너무 벽이라서 그냥 빤스런하고 어디 피자 한 거야 아니 야 이거는 너무... 아우! 자... 재밌었고요 와 이 게임은 와... 진짜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천해 주면 딱이겠다 그러면 제가 그... 돌 굴리기 할 때 그거... 튀어나온 거? 근데 그거는 진짜... 못 하겠어 너무... 그... 너무 벽이야 그거 너무 어려워 그저... 저기... 나랑은... 爸爸...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이.. 나. 그게 내게 ...